오세현 아산시장이 3월 첫 주를 맞아 설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아산 북부권 고교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아산시는 지역의 3076명 고교 신입생들에게 처음으로 교복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무상교육과 급식, 중학교 교복 지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이어지는 아산시의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현 시장은 이들이 설렘을 안고 새 교복을 입으며 등교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북부권 고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산 북부권은 최근 2년 새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만 8000세대가 넘고 조성 예정도 1만 세대가 넘는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영 시의원과 조철기 조의원 등 지역 시도의원과 함께 김지철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부처협의와 각종 심사에서 충남교육청과 시가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현 시장의 최근 행보가 5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아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